또 우리 사회 같으면 세월호 애통하고 안타까운 침몰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저주받았다 이렇게 사고방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왜 특별히 그 아이들이 그중에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질서 안 지켜서 툭 튀어나가고 에이 그냥 우리끼리 도망가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살았는데 왜 더 말 잘 듣고 질서 지키고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고 했던 애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끝내야만 했는가